오늘은 신입 멤버인 연자와 함께 첫 무대에 오르는 날.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우리 식구들이에요. 우리는 멋진 여자들이에요. 멋진 엄마들이고요. 몸빼움만 입어서 우리가 진짜 그게 무대 의상이긴 한데, 그렇지? 넘치는 열정으로 똘똘 뭉친 그녀들. 우리 무대 의상을 갈아입어야 되잖아. 탈의실로 갈아입. 오랜만에 무대에 오를 생각에 한껏 들떠는데요. 여기가 탈의실이에요? 네, 저희 탈의실이에요. 저희 개인. 탈의실도 따로 없는 열악한 무대. 하지만 이마저도 행복하답니다. 복자, 허자, 숫자, 선자. 선자 어디 갔어, 선자. 야, 니네들 이렇게 입으니까 무대 의상으로 기똥차네. 네. 자, 여러분. 준버, 신남, 아줌네. 애들이 함께합니다. 박수 하나 주세요. 박수 하나 주세요. 폭염경보가 내려졌던 무더운 여름날.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며 잠시 꿈을 내려놨던 그녀들이 다시 용기를 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관객들과 소통하면서 답답하고 우울했던 시간들도 치유할 수 있었다는 그녀들.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고 자신을 잊고 사는 대한민국 아줌마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봅니다. 어느 곳이든 다 찾아다니면서 옛날 우리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그 애완을 손을 잡아주면서 엄마들의 애완을 다 풀어주고 싶어요. 박수 하나 주세요. 박수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